곽수지의 경기 곽수지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렛! 렛! 성마음 백캠드로! 나갔어요 돌아봤는데 옆에 있는 분이 부끄러워 하셨어요 성마음 탑스피! 성마음 서브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3 살아있어요 1대4 성마음 성마음 선수입니다 자 넘기지 못했어요 자 치고받는 난리 걸렸어요 곽수지 3구 7대3 4점 4점 앞서있는 성마음 백캐드 스매쉬 다음골 야 성마음 포인트 탑스피 네 박자를 계속 뺏고 있는 성마음 선수입니다 곽수지 2번은 박자 뺏기 네번째 매치 첫번째 게임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아 또한번 서브 득점 성마음 긴 서브 바로 받아치는 성마음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성마음 시작하자마자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우 그런알번엔 보람들 뭔올입니다 야 성마음 선수가 정말 소싸움에 능하네요 네 성마음 역승 걸립니다 3대2 아아 힘을 내야됩니다 아아 불을 많이 걸어도 네트앞에 뜨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곽수지의 딥팡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 저흥시 곽수지 왈쪽 공격 기반 왈쪽 아 아 아 그렇죠 자 탈 투 탈 쁘 쁘 성마음 벗어납니다. 끝까지 봐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성마음 벗어났어요. 성마음에게 유리한 상황. 자 성마음. 성마음 벗어납니다. 성마음 벗어납니다.